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작심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할 것은 작정인 모양이다 좀 지나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문재인 정부는 손을 대는 것마다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장을 대단히 큰 혼란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2021년 1월 지난해 7월 31일부터 전월세 상한제를 주요 내용을 하는 새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됐을 때입니다 시행 6개월을 맞는 새임대차보호법은 전세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상당 부분 전세시장이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새임대차보호법이 시작된 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전세값 상승률은 10.8%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6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 실패 그러니까 정부 실패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착각은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약자이고 임대인은 상대적으로 강자로 규정하고 과학이 되어야 될 그런 정책을 그야말로 이념의 포로로 삼아버린 그런 실수가 어처구니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해결되어야 될 시장의 문제를 이념으로 해결하는 이념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어려움이 해소될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6개월이 흘러서 세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는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집주인의 실거주가 늘어나고 월세 전환이 촉진되면서 세임대차보호법이 실시된 지 1년 만에 시장에서는 전세 물량이 절반으로 극감하고 말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50%로 반토막 나고 말았습니다 여기다가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서울아파트 전세값은 103주째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2차 전세 쇼크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50% 가까이 줄어들면서 전세값을 끌어올리게 되고 또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다시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재화와 달리 주거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종류의 재화입니다 주거와 관련된 그런 상황은 사람들에게 큰 불안을 제공하게 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결국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에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세 물량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 당국자들에게 임시 조치라도 취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실거주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단기적으로라도 전세 매물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전세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전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끌으면서 매매가격을 또 다시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여당 주도로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최악의 전세 대란을 일으킨 주범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폐기하는 것이 현재의 제2차 전세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자가 소유자일 것입니다 대부분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세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전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종류의 절실함도 없고 시급함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대부분 자가일 것이고 청와대 관계자들 가운데 대부분 그렇게 자가 소유자일 것입니다 지금 전세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나라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이 항상 표를 의식하게 되고 또 이념이라는 그런 고집들이 어우러지면서 현재 상황을 너무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의 부족 그리고 사심과 이념을 벗어난 그런 정직한 정책들이 너무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은 외국인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순간 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아파트와 토지와 같은 그런 부동산은 내국인들이 대부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 손쉽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장기간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양도차액의 대부분의 정부가 거두가겠다는 그런 발상을 입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서울경제신문의 일면에는 단독 엄마 아파트 살면 투기꾼이냐 30년 1주택자의 을분이라는 기사가 컴직하게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에 따른 그런 혜택을 현재하게 그냥 낮추면서 이제는 20평에서 30평 30평의 그 높은 평수로 주거서비스를 계속 상향 이동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서민들이 자산을 축적하는 그런 방법을 그냥 정부가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소제목은 비과세 기준을 높여도 고가주택은 중과세를 강행할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조세저항의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고 국민청원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을 함부로 다루는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중과세를 때리는 것이죠 개인이 자산을 축적하고 재산을 모으는데 정부가 도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20년 30년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들의 양도 차이까지 정부가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접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당함이 모두 다 투표 문제 선거 문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거의 정직성 문제와 바로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유권자의 표심에 따라서 권력이 교체되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권력의 질주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도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결국 180여석을 확보하고 있는 그대 여건에 의해서 부당한 그런 정책들이 강행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6월 20일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축소는 악법입니다 라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은퇴를 앞둔 분이 평범한 자신을 직장인이자 한 가족의 가장이로 소개한 그런 글에서 지금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이용해서 국민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평가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해를 든 것은 정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것과 같은 사례입니다 1991년 엄마 아파트의 가격은 2억 원 정도였으면 지금은 20억 원대 중후반까지 그래서 20억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1991년 때 엄마 아파트 31평을 구입해서 30년을 살아온 4인 가족이 있다고 치면 만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50%로 낮출 경우에 차액액을 갖고 취득세와 부동산 중계료 등을 빼고 나면 그 돈을 가지고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한다 이런 불만을 강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조용하게 정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고 또 1가구 1주택자라도 그렇게 장기간 보유했던 사람들 그야말로 실거주자죠 그 사람들이 갖게 되는 양도차액의 대부분을 정부가 가져간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완전히 빼앗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보면 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이런 정책을 쓰는가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거의 정직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환기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남겨주신 분은 6월 21일 날 방송됐던 검찰개혁의 완결판 정말 무자비한 사람들 인지수사할 수 없는 검찰이라면 왜 있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보고 진님이 아주 짧고 단호하게 의견을 남겼습니다 악이 따로 없네요 현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직제 개편안에 대한 진님의 의견은 사악함이 따로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한 사회가 검찰이란 조직을 가동하는 것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책임을 물으라는 겁니다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직제 개편안은 1선 검찰청이 나쁜 놈을 알고 있더라도 사전에 인지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직제 개편안을 버젓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요인은 기본적으로 권력형 비리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선과 악이 흔들리고 정의와 부정의가 흔들리고 진실과 가짜가 혼미한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시정하지 못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님은 현재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시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저는 짧게나마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